삶아서 묻힌다고? 다 찍어야 되겠구만 삶아서 묻힌거 다 찍어야겠어 어떻게 한가리 하러 안아야지 이제는 하나하나 배워놔야지 핵심에 갖다줘 이거 짰어요? 짜? 짜가지고 묻혀? 어떻게 묻히는데 마슬리 치킨이 너무 맛있어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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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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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뭐야 소금만 넣어 이거 어디갔지 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깨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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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스푼을 넣어 쏟아버렸지만 네 쏟아도 좀 쏟아버렸는데 참기름이에요? 참기름 이거 다 넣어다가 두개 넣어가지고 있어? 집에 왕창 있는데 이제 고춧가루도 안 넣어 맛소금을 넣어줘야 해 맛소금을 넣어줘야 해 맛소금을 넣어줘야 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야 뱀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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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